오늘 뉴스 장터는 어제입니다. 9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 TV조선의 내일은 국민가수 10회 방송 중결승전 2라운드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중결승에 진출한 14명 중에서 결승전에 진출할 탑10이 확정 공개가 됐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의 결승 진출 탑10이 확정 공개가 됐는데 시청률이 15.294예요. 반올림에서 15.3%를 찍었는데 아쉽습니다. 전주보다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전주가 15.5%였는데 15.3%로 0.2%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중결승전이 경연 중에서 가장 긴장되는 경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승전에 진출하는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긴장돼서 대체적으로 중결승전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럭 같은 경우는 중결승 2라운드 10회 방송이 무려 33.8%예요. 국민가수의 시청률이 절반도 못 미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9회 방송보다도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본방을 사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요? 뉴스상터가 일전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결승 진출의 문이 너무 넓다. 14명 중에서 무려 10명이 결승 진출을 하기 때문에 4명만이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이 9회 방송 전주보다 떨어진다. 중결승 1라운드보다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2라운드가 더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결승 진출하는 사람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데 아 너무 문이 넓은 것 같습니다.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서 14명 중에서 4명만이 탈락하고 10명이 결승 진출하는 2라운드 방송이 시청률이 전주보다 떨어진 겁니다. 15.3%를 찐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고은성이 3위에서 관객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위를 차지하는 순간 눈물을 그렁이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최종 1위는 고은성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순간 고은성은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어제 결승에 진출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고은성은 관객 점수를 뺀 상태에서는 3위였는데 관객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은 거예요. 242점을 받아서 4위에서 1위로 껑중 뺐는데 어제 관객 점수가 이 순위를 변동시키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현우가 관객 점수에서 3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8위 그대로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도 2위 그대로였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욱도 관객 점수를 좀 높게 받아서 자 10위에서 9위가 됐고요. 김영웅이 관객 점수에서 95점을 받아서 이 관객 점수를 뺀 상태에서 8위에서 10위로 아슬아슬하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박장연도 관객 점수를 적게 받아서 6위에서 7위가 됐고요. 이병찬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4위였었습니다. 라이벌전하고 1대1 한국 대결에서 14위였는데 이렇게 관객 점수와 대국민 응원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6위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병찬은 화재선과 인기가 가장 높은 참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김동연 같은 경우는 관객 점수를 뺀 상태에서 2위였다가 130점을 맞아서 아주 낮은 점수를 맞아서 5위로 이렇게 추락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14명 중에서 10명이 결승에 진출했고요. 탈락한 4명은 하동연, 김유아, 김성준, 이만별인데 이 중에서 하동연의 탈락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시청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굴보이스, 라면가게 테리우스, 깊은 저음, 아주 독보적인 톤의 저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동연의 탈락에 대해서는 댓글을 통해서 많은 팬들이 시청자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댓글을 많이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아쉽습니다. 시청률이 전주보다 결승에 진출하는 10명을 결정하는, 확정하는 방송에서 전주보다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일은 국민 가수의 화제성,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 물론 타 오디션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스터롯이나 미스터트롯에 비교해서는 너무 낮은, 특히 결승 진출의 10명을 뽑는 결승 진출자를 확정하는 방송에서 전주보다 시청률이 0.2%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것은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렇게 중결승이 마무리됐고요. 마지막, 다음 주에 10일의 방송 결승전은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긴장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대국민 문자 투표도 있어서 과연 결승전에서 누가 3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하는 부분하고요. 1, 2, 3위가 누구일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인데 과연 마지막 결승전의 시청률은 중결승 2라운드보다는 높겠지만 어느 정도 찍을지 하는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돼 내일은 국민 가수의 중결승전 2라운드 결승에 진출하는 탑10을 결정하는 방송과 관련해서 이 방송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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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